현대자동차 노사가 29년 만에 신규 공장 건설 등을 담은 국내 투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 협상 15차 교섭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 전환기 대응과 국내 공장 미래 비전,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한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는 현대차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3년 착공해 2025년에 완공하고 기존 노후 생산 라인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